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합격전략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큰 변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이렇게 문의도 해주시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저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 그 대책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 빠르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취득해야 하는가 변천과정은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과거에 이렇게 기계, 전기, 화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자격증이 하나로 통합되었고요 모든 자격증이 1급, 2급으로 있다가 기사, 산업기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따라서 우리 산업안전도 산업안전 기사와 산업안전 산업기사로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번 겁주려고 내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응시하는 종류에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의 가면 이거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너무 꽉 차서 다 보이지 않으시죠 지금 산업안전 기사입니다 기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소개, 합계만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총 소개를 보시면 이만큼 응시해서 합격하고 합격률이 38.1% 그리고 실기는 42.7%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산업안전은 35%에서 38% 정도로 평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시면 20% 이하도 있고 50%가 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합격률은요 합격률만 보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합격률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전체적인 합격률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강 또는 동영상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 또는 줌 강의 이런 걸 제대로 된 과정을 겪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저는 최하 70% 8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 체감에는 그러죠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최하 70% 가능한 80% 이상 합격 되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되기 때문에 제가 5년, 6년 계속하죠 합격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업체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해서 폐강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은 또 절박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격률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독학도 하고 뭐 카페에서도 자료를 모아서 하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독학에서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잠깐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건지 시험을 한번 보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 합격률이 좀 낮고 전 국민의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산업안전에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제대로 안 하지만 한번 보기는 보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 합격률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조금 더 낮아요 또 필기는 32.6%이고요 실기는 보니까 34.1%입니다 현재 통계자료가 2022년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2022년까지만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한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공단에 가면 이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직업별 동향을 한번 볼까요? 2022년도입니다 취업자 임금근로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일 높습니다 학생, 취업준비생 여러분 산업안전기사사격증은 좀 독터가 죽으죠 현재 직장 다니시는 분이 가장 많이 응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들이 굉장히 지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이 안전을 알아야 사고를 안 낸다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을 안전전문가로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요 근로자들도 물론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사업자나 대표자가 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재해율을 낮춰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 지금 근로자들이 응시율이 굉장히 높죠 적었던 사람도 그래서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독특하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수치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응시 목적별도 보시면요 방금 임금근로자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가장 많이 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목적이 이거예요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취업자보다 훨씬 더 한 두 배 가까이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독특한 거는 자격수당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제는 자격증을 따면 산업안전은 자격수당을 줍니다 가서 제가 뭐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기업체 가서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요 매달 10만 원씩 준대요 또 해야죠 그런 또 재정관리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획적으로 짜가지고 그래 하더라고요 서로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해서 알아서 사고를 안 내면 회사도 좋고 본인도 좋은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수치로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자격수당이 과거에 없던 게 추가가 됐어요 좋은 현상이죠 회사에서 참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기술자격통계영보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TOP10이 나왔어요 응시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전체 자격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가 TOP10이 나왔는데 산업안전은 지금 1, 2,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지금 여기 2018년도부터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오는데 쭉 3, 2 또 여기도 보면 3 지금 산업안전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3, 2, 3, 1 이런 식으로 이게 기사로 좀 요약된 게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안전기사하고 산업안전기사는요 각각 이렇게 해서 해당 등급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산업안전 중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우리나라가 안전이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TOP5까지입니다 5위까지인데요 기사가 산업안전 1위를 했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2위를 했습니다 항상 전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도 굉장히 많이 응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취업이 잘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대해주는 법령 조항들입니다 글자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이걸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인력공단에 가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산업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많은 법령 조항에서 우대조건,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2014년, 2024년 일정이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특이한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 2, 3, 4회로 치료해지던 것이 1, 2, 3회로 3, 4회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3회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전체 일정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과거에 3월 5일날부터 1회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면 2월 15일부터 해서 3월 7일까지 CBT 시험이라 그렇죠? 날짜와 시간이 다 다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2회가 5월 9일부터 해서 28일, 3회는 7월 그러니까 3회 날짜가 굉장히 많이 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회와 4회 시험의 중간점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기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실기가 4월, 5월 전후죠 5월 초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월 28일에서 8월 초 전후 그리고 10월 19일에서 11월 8일까지 이렇게 실기 시험이 되는데 혹시라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종 실기 합격자 발표날을 잘 보셔야 되겠죠 6월 18일, 9월 10일, 12월 11일입니다 1차, 2차가 있는데요 발표가 1차 발표는 현장에서 채점하는 종목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채점하지 않아요 중앙으로 가져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반전은 다 2차 발표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1회에서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합격했을 경우 6월 달에 자격증이 나옵니다 취업하실 분들은 계획 잘 세우셔야 되겠죠 2회는 9월 달에 자격증이 나와요 3회를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날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 이거 계획을 잘못 세우시면 또 활용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과목이 이렇게 됩니다 필기 다 바뀌었다 그랬죠 원래 최고의 이슈, 2024년부터 시행되는 거 산업안전기사 전 과목이 다 바뀌었다 자, 보세요 산업재해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라는 게 이렇게 들어갔죠 기계기구 설비안전관리 전기설비안전관리 화학설비 건설공사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과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필기 4지태기령이고 아직까지요 20문항 과목당 20문항 나오죠 30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2024년은 아니고요 2025년에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과목당 30분이라는 거는 한 문항당 1.5분을 줍니다 1분 30초 주는 거죠 그래서 20문항이기 때문에 30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과목 기사 같은 경우에는 180분 동안 시험을 보던 거죠 그런데 이게 2025년부터는 문항당 1분으로 줄어듭니다 자, 다르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6과목 보면 120문제입니다 120분 보는 거죠 현재 180분 보던 것을 120분으로 60분 1시간이 줄어듭니다 만만치 않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2024년도에 자격증시득 계획을 다 세워서 다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목이 계산문제가 있는 데는 더 부담이 크겠죠 산업안전은 그나마 계산문제 문항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40점만 넘으면 됩니다 더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기사 자격증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시험 제도 변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왔던 거예요 2024년부터 그래서 건설안전도 앞에서 봤지만 과목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인간공학하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면제가 종료가 돼가지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제 안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더 많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이제 전부 다 과목도 바뀌었고 출제 기준도 바뀌면서 새롭게 내용이 시작이 된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이 그러면 완전히 다 없어졌는가? 내가 공부한 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진 않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시면 안전관리론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인간공학이, 시스템안전공학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위험성 평가 이 위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으로요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실기도 실무에서 산업안전관리실무로 산업안전실무에서 이 말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변경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제 기준에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과목은 그나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면, 산업재해방 및 안전보건 교육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안전관리론이 이 과목에서는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없던 게 새로 들어갔어요 지혜예방활동기법이라든가 코이자 가이드라든가 이런 내용들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1과목이 가장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교육심리학의 이핵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새롭게 그 외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 나가는 거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이번에 2023년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감독자가 굉장히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의 정기교육안에 있는 게 빠져나와가지고 관리감독 교육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교육내용도 다 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관리 쪽에서도 앞부분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뒤로 가게 되면요 이런 건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다 뿐입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게 다 이렇게 새롭게 좀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위험성 감소제 이것도 다 위험성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인간공학 유해요인평가 부분도 조금 더 강화됐고 또 근골계 유해요인 이 부분들도 과거에 조금 내용이 있었지만 조금 더 강화됐다, 좀 보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요 유해요인관리라고 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던 부분들이 추가된 내용들이죠 인간공학이 많이 변하고 좀 심해요 이번에는요 그 다음 인체 개척 이 부분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위치 바뀌는 거 그리고 새롭게 더 간 작업 측정해서 표준 시간이나 표준 자료 같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없던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량물에 이 내용들 약간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 기계로 들어가게 되면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없던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어요 지금 제가 파랗게 표시를 해놨죠 보라식으로 해놓은 것은 위치변화예요 위치만 변화되기 때문에 큰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위험점 조사능력 이런 부분도 없던 내용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죠 그리고 기계에 보시면 작동원리도 새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산재분류 이해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위치이동, 위치변화 이런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던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오게 되면요 전기역 차단 용량과 안전관련 법령하는 이 부분이 추가된 내용 나머지는 조금 더 변화가 있는 위치이동 이 부분 새롭게 추가된 내용 전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조금 새롭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학 쪽으로 오게 되면 화학도 지금 이건 위치변화죠 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앞부분에는요 위험물 이 부분도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좀 추가됩니다 물질안전보험관리에 관한 것, 각종 장치에 관한 것 화학장치, 화학설비 이런 부분들 추가되었어요 비상대응, 그리고 자체 매뉴얼 개발도 없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고려사항 쪽에도 없던 내용이 보이시죠 설계, 도서,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다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고요 위험성 평가는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건설에서도 위험성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위치동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2023년도까지 공부를 해오시던 분들은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빠지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짚어드린 부분들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나중에 보완하시면 되죠 그런 추가되는 부분은요 다만 계속해오던 부분 중에서 2023년도에 법령 개정이 좀 많아요 그 법령 개정된 건 바꾸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해오시던 건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교재가 없어도 2023년 교재로 그대로 공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그리고 새로운 교재가 나올 때에 추가된 부분들만 찾아서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추가된 내용 부분이 좀 많은데요 추가된 내용 부분이 2023년도에 바로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지는 않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몇 문제를 견본으로 맛보기로 이렇게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해나가시고 새로운 건 시간적인 여유를 봐서 보완해 나가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획을 시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금법 2024년도에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가 이것은 간단하게만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금법은 이런 과정을 거쳐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해마다 최소 1회 평균 3회 이상은 산업안전보금법은 무조건 개정됩니다 제가 교재를 쓴 지가 한 12년, 13년이 됐는데요 한 번도 개정 내용 없이 그대로 나간 경우는 단 1년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산업안전보금법은 개정을 자주 하는 게 맞겠죠 새로운 재해가 터지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요 이 법 개정이 법을 이렇게 또 바꾸어서 이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법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은 많이 하는 게 저로서는 힘이 드는데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법 개정은 그때그때 최대한 빠르게 법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해서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24년도에는요 몇 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산업안전보금교육 대상,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제가 빠져나오고 또 새로운 신규 채용도도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기간제, 계약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도 다 새롭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관리감독제가 특히나 분리가 되면서 많이 강화가 됐어요 굴착면 기울기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석지건제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제는 없던 모래가 새로 들어가고 그 밖의 협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하는 방법이 체계가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 참외 설치 기준 변화가 있습니다 굴착면 붕괴도 중요한 데 구축물하고 변화가 있고요 관관비계에서도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부집, 동발이, 조립시, 안전조치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도 좀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잖아요 교재예요 그 내용들이 좀 변화가 좀 심하게 있습니다 챙겨가시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큰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라기 산업안전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는요 이것만 좀 강조를 해드려요 개념과 이해 안 하고 암기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암기만 해서 하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CBT로 바뀌고는 한데 문제 유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고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바꿔요 바꾸는 데 대응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개념, 이해,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기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안 외워도요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문제 풀면서 답 찾아가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러는데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계로 또 공부를 해나가고요 암기법은 제가 다양하게 알려드립니다만 3, 400까지가 되는데 그냥 암기하시려고 하니까 저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외워야 되고 사실 제가 알기 위해서 암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암기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건 제가 자음 암기법이라고 했는데 자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 권총장 강도면 나총차, 다총차랑, 물총 이러면요 이것만 알면 이게 숫자가 나와요 자음을 통해 가지고 암호를 걸어놓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와이로프 사용 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엄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연락에 꽂힌 이렇게 하면 필기는 돼요 이것만 갖고 돼요 그냥 이 암기법만 가지고 실기는요 그때 가서 이 암기법을 토대로 다시 문장을 작성하는 걸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암기법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묶어야 산다 폴더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파일은요 공통되는 거 연관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폴더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리를 잘하면 깔끔하고 내 머리가 심플해집니다 공부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묶어야 산다 그럽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이거 외에도 공정안전보건소 3종 세트로 묶으세요 그럽니다 왜요 연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묶으면 굉장히 쉽게 와 닿아요 공부를 즐긴다 그러면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하는데 즐기도록 노력해야죠 저는 이왕에 하는 거 즐기는 자 따라잡을 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완전하게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한번 즐겨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예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산업안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